항상 아주 조금만 비유하는 것들 다 가라앉을 때까지만 괜찮을 거야 나을 거야 음 음 넌 아무래도 괜찮아 널 이해하니까 견딜 만큼만 아파고 비로 너 give you something 아주 조금만 부유하는 것들 다 가라앉을 때까지만 괜찮을 거야 나을 거야 다 가라앉을 때까지만 뭐라도 괜찮아 널 이해하니까 견딜 만큼만 아파고 원First 은 서서 혹시 지피 으으으으으으으 props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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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그때 늘 항상 혼자인 것 같았고 나는 그 누구에게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고 많은 사람들을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만이죠 너무 좋겠어요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항상 누군가 옆에 있어지고 또 누구에게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쩌면 우린 모두 다 누구에게나 기적을 가져다주는 그런 우린 모두 꽤나 괜찮은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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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